오늘은 조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조에 이렇게 쓰는데 조에 한번 크게 따라해볼까요? 조에 조에 그런데 이 조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이라고 할 때 조에를 쓰는데 조엔 아이오니아 아이오니온 영생 그래서 이제 조엔 아이오니온 그래서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하다라는 뜻이고요 영원하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에가 조엔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뀔 때마다 이 격이 바뀌면서 이 엔이 붙은 것이고 동일한 이 단어입니다 조엔 그래서 영어 이름에 보면은 조엔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해리포터 쓴 사람도 조엔 롤링인가? 그렇죠? 이름은 생명인데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진짜 TV나 음악도 함부로 못 봐요 지금 민영사모랑 결혼하고 나서 영화관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안 갔고 결혼한 후에도 못 갔는데 영화를 보려고 가면은 이게 너무 잔인하거나 너무 사악한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좀 그냥 이렇게 서정적인 그냥 그런 영화를 보고 싶은데 아 그런 게 없어요 아 뭐 다운 불륜에 막장에 뭐 누구 죽이고 막 그런 영화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그 예전에 레베카 이름이 뭐죠? 우리 예원희 예원희가 그 겨울왕국인가 있었잖아요 아이들 어른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청량리 백화점에 그 롯데 시네마가 있어서 데리고 갔는데 그때 마치 뭐 4차원 뭐 이렇게 영화라고 그래서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의자에 앉으면은 냄새도 나고 이게 막 흔들리고 안경을 쓰면은 이게 막 아프에 와갖고 막 이렇게 해요 그때 한 3살쯤 됐는데 걔가 이제 안경을 딱 썼는데 용이 갑자기 확 나타나서 앞에서 막 그러는 거야 그때부터 막 안경을 막 벗어져 치고 울기 시작하는데 아 그때 한 3, 4만 원 했던 것 같아요 3만 원? 3만 원? 어 그냥 날렸잖아요 아니실까 우리 딸도 영화관 한 번 안 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조의 생명이라는 단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영생 영생이에요 영생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축사사역이나 예언사역이나 치유사역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아 보니까 영생은요 크게 한 번 더 영생은 은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기름붐에서 어떤 아이는 글자도 그 잘 뭐야 콩나물 대가리도 못 보는 아이가 피아노를 막 치는 거예요 기름붐을 받아서 음악 정수가 0점인데 걔가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성적도 막 뛰고 어떤 애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팔 부러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심장이 치유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또 이 시간 그리고 그 사람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사람 아파트 번호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죽을 뻔한 위기 그러니까 어떤 부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서 어떤 분이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딱 하는데 주님이 그런 거예요 첫 마디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죽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쓰나미가 자기 오기 전에 있었는데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는데 그 쓰나미를 뚫고 살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보고 보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은 은사에 달려있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치유를 해줘도요 주님을 떠나고요 예언을 정확하게 해줘도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영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나아서 차라리 지옥 가는 것보다 할렐루야 부자되고 지옥 가는 것보다 가난하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천국은 무엇을 필요하냐 겸손이 필요하잖아요 겸손 어린아이 같은 겸손 어린아이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보면 우리 딸들이 가끔 제 흉내를 내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냥 아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빠 따라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내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와, 이 설교도요 목회도, 이 모든 사역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건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상급이 쌓이는 게 아니고 형벌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순이 건사님이 맨날 준비하다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영광 하면서 지금 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하니까 어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또 이 한 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여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크게 한 번 따라해봅시다 죄의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쓴 사망이요 죄를 치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주려고 한 은사는 뭐다? 영생이다 할렐루야 예언하고 치유하고 아무리 별거 뭐 날라차기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이 뭘 향해서 가야 된다? 영생을 향해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영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끝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거 같이 아들에게도 무엇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여기서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조회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한 번 씁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여기서 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명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도 있게 하였다? 아들에게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엔아우토 조엔엔 카이 에 조엔엔 토포스톤 안트로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조회가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크게 한 번 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빛이 들어오면요 안 보이는 게 보이고 그 사람의 눈빛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습관과 행동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그래서 이 와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주님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 테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 테니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 테니 아 그래서 제가 이 말 때문에 이 영어를 잘하고 그래도 영어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방언도 터지고 그때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실판에 무엇인가 쓰는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거 알 수 있어 내가 풀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안에서부터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 뭘 쓰면 탁 엎드려서 잤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희한해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생명이 있어요 네 가지 생명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요 엄청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회고 조회 그리고 두 번째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리고 세 번째는 비오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나스트로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종류에요 네 가지 생명의 종류입니다 이 조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시케는 혼을 가리키면서 영혼을 가리켜요 사람의 생명을 가리켜요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이런 그 동물들도 푸시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비오스는 뭐냐면 자연적인 생명을 가리켜요 바이오 들어봤어요? 바이오 이게 좀 잘 안 나오는데 바이오 바이오가 이렇게 이게 이제 비오스 이렇게 쓰는데 바이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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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바이오 산업이 뭘 가리는 거면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적인 생명 그런데 이 바이오는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바이오라는 것은 낮은 생명이에요 낮은 생명 그리고 이 아나스트로펜은 혼란스러운 생각이에요 혼란스러운 혼란스러운 행동입니다 막 이게 번잡한 거야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생명이에요 자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서부터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이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란 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한 것처럼 우리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크게 한 번 따릅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언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뒷구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낫다 생명이 누구에게 낫다? 하나님으로부터 낫다 그가 그리스도로 외며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평화를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어떠한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요 아니네요 아니네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뜻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은 우리의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영적으로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새 영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요? 새 영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음이 뭐냐면 바로 속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어떻게 제거되냐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에 임하실 때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으로는 안 돼요 육신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이 뭐냐 크게 한 번 때려봅시다 에벤 에벤 이 굳은 마음은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 밭이 있는데 무슨 밭이 있어요? 길가 밭이 있고 돌짝 밭이 있고 가시떡이 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죠 그런데 돌을 무엇으로 제거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실 때 할렐루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돌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돌짝이나 이 기경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도 점진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께 기도해서 담배 영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안에서 역겨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담배를 피던 사람이 이게 성령님이 그거를 끊게 하시니까 어떻게 된다? 역겨움이 일어난다 27절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윤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봐봐요 여기에서 뭐라고 쓰셨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윤례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 영에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법 위에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이 똑같이 사용되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 속사람을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뭐라고 했냐 크게 한 번 들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숨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 마음을 영이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마음이라고 써져 있어도 영이 아닌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마음은 뭘 가리키냐 영을 가리켜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카르디아 영 이 영의 숨기운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 계시길 바랍니다 이 속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속사람을 속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속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양심 양심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놀라운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저를 데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곳에 갔는데 천사가 저를 잡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걷는데 수리센터도 있고 여러 수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걷는데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무덤이 그런데 이쪽 무덤도 있고 이쪽 무덤도 있고 쭉 무덤을 지나가는데 어떤 무덤에 딱 서더니 저한테 얘기한 거야 너는 진짜 진짜 운이 좋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죠 천사가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제가 그 선 자리에 그 무덤을 딱 봤는데 그 무덤을 한 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 무덤이 뭐냐면 화인 받은 사람의 화인 받은 사람의 무덤이었어요 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화인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살아에 있어도 죽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회방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거절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하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 그런 일을 여러 번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이 음성이 아리까리에서 내가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니면 사람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데 하나님 음성이 아닌데도 고의적으로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고의적으로 왜?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순간 갑자기 무엇인가 날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와 그때부터 영적 세계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요나 보세요 요나가 너 니네 왜 가서 복음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가고 다시 쓰러 갔죠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세계 일주일 첫 번째 한 사람이 누구냐 요나요 요나가 물고기 타고 3일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3일 동안 지구 도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습관화되면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크게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은 크게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습관을 바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요 이 말씀은요 계속 이것을 뚫으려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매일 계속 해야 돼요 하루는 우리 딸이 아침에 아빠 안아줘 밥 좀 먹여줘 막 그래요 그래갖고 딸을 안아줘 안았어요 아침에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빠 입냄새나 그런 거예요 아빠 입냄새나 와 우리 딸한테 입냄새나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아빠 입냄새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양치질 안 해서 입냄새가 나는 거야 해서 가서 양치질을 하고 우리 딸한테 입냄새 나 안 나 그랬더니 안 난대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제가 분명히 잠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고 잤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희한하게도 냄새가 나네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권사님도 그랬어요 아 신기하네요 그렇죠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신기해요 분명히 어젯밤에 새벽 한 12시쯤 1시쯤 하고 잤는데도 몇 시간 안 잔 것 같은데 입냄새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뭘 얘기하느냐 우리 안에는 이 겉사람이 지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내 겉사람은 자꾸 이 육체를 따라가고 싶어요 솔직히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수요일날 수요일 아 저번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6시간을 기도했어요 6시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중간에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고 혼자 기도를 하다가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기도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소리가 막 들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시간이 6시간이라는 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허리가 아파 누웠어요 누워서 이거 듣는 것도 힘들어 누우니까 마이크가 파울링이 나서 욱설가 들리니까 파울링은 어떻게 하면 안 나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끊겼어 저는요 그냥 1초 1초 눈 감은 것 같은데 선현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분은 1분은 기도 안 하셨어요 저는 그냥 1초 1초 정도 잠깐 눈 감은 것 같았어요 1초 선현 선생님 아니에요 선현 선생님 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7시간 갈 거예요 7시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이게 좋은 게 뭐냐 요즘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기도 누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맞다 맞다 저도 제 목소리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요 이게 기도라는 것이 이게 누가 끌어주면 쉽게 기도를 해요 누가 끌어주면 그래서 기도의 양을 늘리는 것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금방 늘어요 뭐든지 전문가 옆에 있어야 모든 게 빨리 빨리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잘 아는 사람한테 자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들은 것 같아도 계속 파야 돼요 계속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거는요 평생 동안 파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아니 분명히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헌사람이 됐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받고 할렐루야 겉사람을 죽이고 누굴 쫓아가야 돼요? 속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마리아 배 속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운행하시면서 제자들과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때 성령 받으라라는 건 뭐냐면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좀 갖다 주세요 어떠한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어떠한 교제가 있어야 되냐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부활하셨죠 이미 승천하셔서 가셨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그들이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요?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 임한 줄 믿습니다 그때의 성령님은 뭐예요? 외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더 어떤 것이 중요하냐 물론 둘 다 중요한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능을 받았어도 권능을 받았어도 니골란은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시길 바랍니다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걸치느냐 뭘 화장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아 목사님 그러면 그지같이 하고 다녀요? 아니요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죠 그런데 그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오직 크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사람을 꿈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굴 꿈이라고요?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을 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기서 마음은 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은 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영인지 혼인지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오늘은 왜 이렇게 또 그 방이 이렇게 따뜻하고 좋아 진짜 이렇게 지지고 있으면 천국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도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뭐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아니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때 언제냐 그때 수요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뭘 기도하는 거냐 개쌤마다 기도하는 거야 개쌤만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확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빠져서 자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가서 깨우잖아요 가서 기도 좀 해라 한 시간을 기도 못하냐 라는 거예요 한 시간을 너네는 깨워서 한 시간을 기도 못하냐 할렐루야 우리는 24시간 이제 기도할 거야 우리 할 거는 이제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서양 선생님이 그래요 아 목사님 기도하고 갔더니 장사가 잘 돼요 돈이 막 들어와요 물론 돈 들어오죠 다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다른 거를 안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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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부유 관계 회복 그리고 질병 치유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다른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케네세이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가서 섬기고 있는데 그때는 걸어다녔는데 걸어서 설교를 하러 다니셨는데 한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착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촉각이 심지어 정말 화날 때도 어떤 비속어도 쓰지 않는 분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할 때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이 가장 완전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케네세이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일이에요 부흥사가 왔는데 오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마을 전체가 수긍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케네세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구원을 못 받으셨습니까 아 이야기하는데 저는 자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이 성결교회 운동에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 저는 구원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인과 함께 마음을 드리는 순간 제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분이 틀려졌어요 뭔가 눈빛이 틀려졌어요 사람이 사는 눈빛이 틀려졌어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눈빛이 누구를 품고 사는 거냐면 하나님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저도 막 그래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듣잖아요 그러면은 실망이 돼요 안 돼요? 실망이 되죠 그런데 기도하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제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확 사라져서 떠나는 것을 느껴요 정말이에요 전번에는 진짜 막 두려워서 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그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면은 막 흔들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확 사라다닥 제 마음이 확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에 확 뭔가 이렇게 확 벗겨져서 샥 나가면서 기쁨이 확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고변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제가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 화보게 하는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하게 한다 어디서 나와요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를 깨달으면요 이것이 그냥 탁탁탁탁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어지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성경을 막 읽는데 일독을 해야겠다 무조건 그냥 색연필을 그으면서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게시로까지 그냥 색연필을 그으면서 읽어요 근데 뭔 내용인 거는 모르겠어요 그때가 제가 25살쯤 됐는데 대충 그냥 무조건 그냥 억지로 읽는 거예요 막 근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되게 신기해요 어떠한 구절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성경 구절이 파닥파닥 떠올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 전체가 아 이거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 중에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시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 오늘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과거의 문제는 떠나갔어 과거의 죄는 떠나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다고요? 속사람으로 할렐루야 속사람으로 여기 몸이 교회에 와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마음의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눈 눈이라는 거 하는 것은 겉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마음 상하니까 놔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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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이 죽는 거예요 한 이야기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자분인데 거리의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집에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그리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취직도 시켜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그 자매가 취직을 하러 가고 교회에서 말씀도 잘 전하고 듣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사업가가 청혼을 한 거예요 젊은 사업가가 아 자매님 자매님과 제가 결혼하기 원합니다 우주 메리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다음날 다음날 이사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 아무도 모르는 대로 이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저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하고 이사 간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 젊은 사업가가 그 전도한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자매님에 대해 어디 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됐어서 얘기했어요 형제님 그 자매님은 제가 전도했는데 그분은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을 못돼 자신이 과거가 생각나서 괴로워서 형제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할렐루야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은 그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매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정리하고 그 자매님을 만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상상에는 상상에는 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엄청난 간증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썼냐면 편지가 이렇게 썼어요 25년 전에 나를 위해 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25년 동안 아름다운 결혼이라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께 매우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그녀를 구출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25년 지난 지금 나는 옛날보다 더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은 그 여자분이 다시 케네스에게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내게 감사하는 이런 편지를 여러 남자에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당신을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니까 2주 전에 2주 전 수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나이가 가다보다도 엄청난 사람들이 폭포처럼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세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화려하고 잘나고 대통령이고 왕이고 왕비고 그래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은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을 정말 잘 관리해 정말 잘 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미래에 이루는 거예요 구국적인 구원은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지제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와야 돼 그것만큼 나의 영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 똑같은 단어지만은 이처럼이 각 사람에게 틀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인개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